경호한 역할을 하고 있죠? 이때 힘으로 밀고 나온 대력의 여학생이 있습니다. 대단합니다. 직접 경험한 여성팬의 힘은 대단했어요.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흥분이 내놨듯 차분히 힘을 찍는 여학생. 알았어요. 김정은 씨 정말 대단합니다. 잘생겼어요.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죠. 두 삼사투리로 오빠야를 한번 들어보고 싶대요. 오빠야. 이거예요. 고맙습니다. 저기가 있네요. 저기가 있네요. 저 대부분 만져보고 싶어요. 알았어요. 만져보세요. 네. 그렇게 좋아요? 재미있네요. 진짜 못해 보일 것 같아요. 왜? 아니 꾸미고 나왔어요. 지금. 이제 살짝 실패! 육신색도 필요하네요. 감사합니다. 잠깐만 오빠를 좋아하는 만큼 주암 먼저 춤 시작! 하나 둘 셋! 정말 운이 좋겠네요! 마지막 승.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한 손이네요. 왜 울라고 해요? 저 배우 처음 보고 울지 마요